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토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 저의 초창기 시절을 꽉꽉 채워주는 의미 있고 정말 고마운 게임인데요. 바로 미친 할머니를 피해 탈출하는 공부 게임인 브래니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이 게임. 하..하..하드.. 익스트림 좀 그렇고 하드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할머니를 좀 기절시키고 갈게요. 할머니 보면은 다 닫아버리고 닫아버리고 나이스! 짜이짜이짼! 조졌다. 저기 안에 있는 책 빼내야 되는데. 지금 할머니가 기절했겠지? 아.. 오 ㅅ.. 앗 따가워! 진짜 안 켰구나! 아..실수! 떨어뜨려 놓고 코드를 벗고 이.. 야.. 살.. 헉.. 아.. 봐봐! 앗! 앗! 소, 소, 소. 내준 다음에 이제.. 어.. 핥, 하..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소, 소. 소, 소. 내준 다음에 다음은 다시 배터리를 들고 한번 응모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세공이 파워치니 내려가줄게요 할머니 오는 소리가 들리셨죠 방금? 문 여는 소리가 무섭네 오랜만에 있을거 같아요 무섭네 오랜만에 있을거 같아요 무섭네 사각기 여기있나? 없네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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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나오면 트여져가지고 혜연이 못가도 아 정말 이거 없어지면 좀 답이 없는데 덤벨아 2번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드라이버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소리를 내고 이제 거기서 줄 겁니다 진짜 썰걸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퍼를 바로 떨어뜨려주고 아 제발 제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여기가 바로 이번에 업데이트된 할머니가 있는 곳입니다 앞에서 나와요 무거워요?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어가지고 용성이 아니구나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열어야 돼요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어요 무척만 올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어요 여기가 정면은 슈욱 응 나 들어갈 거야 여기가 정면은 무척만으로 다이너마이트가 무척만으로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어요 마이틴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어요 문 잠금하고 가자 문 잠금으로 줄 거 있잖아 난 부러졌잖아 아 잠깐만 한 번! 망했네? 빨간 톱니버지가 있을수록 한 걸 마스크 주네요 쏘고 먹고 바로 갈게요 쏘고 먹고 바로 밑으로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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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뭐지? 제가 이렇게 빨리 깨고 싶진 않았는데 깨버렸대요 깨버렸대요 깨버렸대요